서민 실소유자가 부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.7%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 오늘 출시됐습니다. 국민, 신한, 농협, 우리하나, 기업은행 등 6대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늘부터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. 안심전환 대출은 금리 상승기의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,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 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% 장기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입니다. 대출금리는 연 3.8%, 4.0%이고 저소득 청년층은 연 3.7에서 3.9%가 적용됩니다.